몬스터벌로 간다 이 자식 맞짱 뜨자 어 잡았네? 뭐야 몬스터벌 한 방에 잡혔는데? 어? 이럴라고 이럴라고 한 번 더 한 번에 잡힌거야? 돌겠네 잠깐만 이럴라고 그런거야 얘? 뭐야? 졸라 어이없네 분신술이다 분신술이다 아 어이가 없네 왜 한 방에 잡히지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한 번 더 나오려고 어이없네 진짜 레전드네 한 바퀴 돌아갖고 한 번 더 나온거야 레전드다 흐흫 야 너도 몬스터벌로 가자 그냥 가자 몬스터벌 존나 많이 사놨어 내가 너를 위한 선물이야 단단단단단단 어 뭐야 몬스터벌 또 잡았어 흐흫 뭐야 뭐냐 뭐야 얘네들 대체 와아 etic 이렇게 수익쿤이 한마리 더 늘어납니다 아니 두마리 늘어납니다 수익쿤 몇 마리요 이고 아 하지겠다 열한마리 열한마리 수익쿵만 열한마리에 똥개가 총 열둘 열다섯마리 똥개 열다섯마리입니다 시빌리쿤 시빌리쿤 하하하하하하 enga ny 엑 아 아 아 어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.